아프리카 팁엔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마이마이 좀 누르세요 따봉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지금 하리스님하고 전화 연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결변이 됐어?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이 어이 안녕하세요 어 언니 뭐해 어 아 언니 게임하세요? 무슨 게임하세요? 음 요즘에 새로 나온 게임인데 궁전계라고 궁전계가 뭐야? 요즘 새로 나온 게임 아 진짜? 갑자기? 어 갑자기 이렇게 게임을 하시는.. 언니 근데 지금 이거 방송 나가고 있어요 지금 스피커폰이에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언니 저 이거 옆에 마이크 전화 좀 넘길게요 옆에 친구들한테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이 빵입니다 네? 하하하하 팬입니다 팬입니다 팬이에요 네? 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실은 지금 인터넷 방송중으로 지금 2천명 넘게 지금 리스 하리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계세요 아 진짜요? 예예 저희가 예고도 없이 전화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래 우리 세민이가 예고가 없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이 잘못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저희가 지금 일단은 그 게이커플로 방송을 하고 있는 어리와 빵이라고 하고요 혹시 모르시죠? 어 네 하하하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어리와 빵이요? 네 어리와 빵이로 게이커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어 네 아직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세빈 누나가 저희 방송을 힘을 드리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멀리 서울에서 대구까지 와주셨어요 아 진짜에요? 네 저 대구에요 대구 어우 우리 세빈이가 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데 이야 근데도 저희 칠친 인증 우와 그쵸 그쵸 저희도 모시기 어려웠는데 근데 저희는 세빈 누나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리수님하고 통화를 하겠습니까 하하하하 그쵸? 아유 별말씀을요 저희 진짜 영광이고 저희는 특히 지금 나이가 이제 8, 6년생으로 저희 진짜 하리수님 노래 들으면서 커왔거든요 하하하하 저희 게이들은 그 생일 축하 노래도 템테이션 틀어놓고 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그 저희 게이 감성을 자극하는 멜로디 템테이션 저희 진짜 너무 좋아하고 일단 시청자님들도 지금 하리수님하고 인사하고 싶으실 텐데 인사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리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게임하시고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저희가 올해는 통화를 못하죠 하하하하 괜찮아요 우와 하하하하 얼마나 오래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빈 누나께서 지금 멀리 와주셔가지고 이제 또 방송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세빈 누나한테 또 그 전화 연결 잠깐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언니 죄송하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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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갖구 언니 찾아갈게요 매운 오징어 먹으러 가요 그래 알았어 네 언니 감사하구요 또 찾아갈게요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언니 어리와 빵이에요 어리빵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주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크으